오늘 이 10편 47편은 뭔가 딱 읽으면서도 웅장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찬양하라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기억이 나죠. 왜냐하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져 있고 그것이 또 이 시의 주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시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좀 구조적으로 먼저 이해하면 보다 좀 쉽게 우리가 이 시를 다가갈 수 있을 텐데요. 먼저는 1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6절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1절과 6절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1절에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찬송하라는 것이죠.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칠지어다 찬송하라 이 두 가지의 단어인데 1절도 역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외쳐라.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또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라는 것은 모두 다 찬양을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1절과 6절이 찬양을 드리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2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7절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2절과 7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외쳐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이유를 무엇으로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왜냐하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두려우시고 특히 무엇입니까?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죠. 7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엇하셨습니까? 그것이 3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8절입니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3절을 보면 만민을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8절에서는요. 묻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묻 백성 모든 백성들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라들을 만민을 우리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 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으로서 모든 만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절과 9절 말씀에서는 그 찬송을 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9절입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4절과 9절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은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것의 대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대심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온 땅의 왕대심을 찬양하고 우리 모든 나라와 만민들이 우리의 발 아래 복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9절로 가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까?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 나라의 고관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그 이방 민족들, 문 나라, 다른 여러 나라들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이방 민족들 역시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합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서 모시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중심에 5절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5절은 안 읽어봤는데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미여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다,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디를 올라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함성 수중에 올라가다,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다라는 것은 그 왕이 등극하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왕, 온 땅을 다스릴 그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하나님을 5절에서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편, 47편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온 땅을 다스리실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둘째는 이방 여러 민족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편, 47편이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두려워하다 라는 단어가 개혁 한글 버전에는 경혜 받으실 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경혜 받다, 두려워하다 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다 라는 칭호가 바알신에게 적용되던 말입니다. 바알은 폭풍과 전쟁의 신이고 풍요를 관장하던 신이고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신으로 숭배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인가요?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뜻 이 시 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뜻은 또한 가난에 나오는 엘신에게 적용되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이라는 우상은 실질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가장 높은 신, 제우스 같은 가장 높은 신으로 추앙받던 신이죠. 그러니까 10편 기자는 당시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인정했던 바알과 엘에게 표현됐던 표현을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상들이 가장 높고 능력 있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왕이고 가장 높으신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와를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왕 대심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왕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노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왕으로 모셔야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찬신이라는 것을 이방 민족에게 알려야 할 그러한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따라가고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왕이신 분은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일 자, 내가 따라갈 자, 내가 순종해야 할 자는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우리만 누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점차 많아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의 왕대심이 이 온 땅에 인정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대심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전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축제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교회의 세를 늘리거나 교회가 좀 더 커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대심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조롱받지 아니하고 놀림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참다운 경배와 경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돌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희들 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왕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